세 번째 파트의 두 번째 챕터, 절차지향 언어, 시언어죠. 이 부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시언어부터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라는 개념, 어디 부분을 외워야 된다 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 문제 좀 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부분을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코드를 분석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 밑줄 치고 이 부분 외우세요 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라든지 아니면 이해를 위한 키워드라든지 핵심 그런 부분을 짚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이 언어 공부를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배우신다라고 하면 언어 공부를 위한 다른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실 겁니다. 미리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애매한 부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스터디 카페 질문 게시판을 자주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션, 데이터 가공 및 입출력입니다. 자료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언어의 특징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본 작성 규칙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초를 배우면 반드시 알 수 있는,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혹시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중괄으로 감싸져 있는 코드 영역을 어떤 어떤 블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문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미콜론을 뺀 다음에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문제 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상수의 표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상수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값을 얘기하죠. 정수와 실수, 대표적으로 있는데 문자도 있지만요. 정수는 10진수, 8진수, 16진수가 있는데 10진수는 그냥 표현을 하고요. 8진수는 앞에 0을 붙여요. 그 다음에 16진수는 0x를 붙입니다. 이런 차이고요. 8진수는 0부터 7까지 총 8까지 그 다음에 16은 0부터 9, 10, 11, 12, 13, 14, 15까지 해서 총 16가지의 값을 한 자리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 실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표현을 씁니다. 물론 10진수 표현 말고 지수 표현이라는 형태로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은 아직까지 없고 실제로 이걸 문제로 낼 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진수 실수 표현을 이렇게 한다.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정수와 실수의 가장 큰 차이는 내부적으로 다뤄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5와 5.0은 다른 데이터다, 다른 형식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문자형 상수라고 되어 있죠. 문자형 상수는 작은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은 따옴표 안에 a 이렇게 써 있으면 문자다 라는 거죠. 그냥 a라고 써 있으면 얘는 변수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a가 가지는 고유한 값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하려면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문자 a, 대문자죠. 대문자 a가 가지고 있는 코드값이 따로 있습니다. 대문자 b가 가지고 있는 코드값도 따로 있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연산도 가능하다는 거죠. 문자 a 더하기 1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a에 더하는 게 아니라 a의 코드값에다가 1을 더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도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큰 따옴표라고 되어 있죠. 문자 열은 한 글자만 적더라도 큰 따옴표가 들어가면 이거는 문자 열입니다. 문자와 문자 열은 마찬가지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5와 5.0이 다른 것처럼 큰 따옴표 a와 작은 따옴표 a는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이제 변수 볼게요. 변수의 명명규칙, 이건 알고 있어야겠죠? 명명규칙이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이 명명규칙을 적용한 변수들 중에서 잘못된 변수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명규칙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예약어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겠죠. 이 예약어를 전체에 3, 40개 되는 걸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문법 구조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다 예약어라고 보시면 돼요. 뭐 int라든지 if라든지 for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예약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헝가리안 표기법. 이 헝가리안 표기법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사용을 하진 않지만 이런 게 헝가리안 표기법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변수 및 함수의 이름 앞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core라고 치면 int, score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변수가 정수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는 게 헝가리안 표기법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은 안 사용하는지는 아래쪽에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명명 규칙은 이렇고요. 이제 변수 선언과 자료형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또는 저장된 값 그 자체 그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걸 할당이라고 앞으로 할 겁니다. 데이터라고도 하죠. 같은 의미인데 어떤 책은 어떤 문서에는 데이터라고 써있고 어떤 책에는 할당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할당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다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변수는 사용 전에 최초 한 번은 할당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는 항상 컵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컵 같이. 물컵을 갖다 두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마실 수가 없죠.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최초 한 번은 할당해야 된다. 그걸 초기화라고 한다는 거죠. 이 정도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자료형입니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원어 공부를 하든지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 이 자료형과 자료형의 타입, 그 다음에 크기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문제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문제로 나오냐. 바이트의 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이트의 크기와 다른 데이터의 크기가 같은지 다른지 다른 연산자를 비교하고 더하고 빼서 이 결과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쪽 코드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해석만 드시면 되죠. 스코어 변수 생성을 했고요. 스코어에다가 70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얘도 정수예요. 정수형 상수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얘는 정수형 변수예요.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에 정수형 상수를 할당하고 있는 거죠. 어렵거나 말이 안 되는 코드가 아니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 아래쪽에는 더블형, 실수형이죠. 실수형 변수에다가 실수를 할당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서식 문자율입니다. 서식 문자율은 문제의, 서식 문자율 자체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코드 분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탈 수 있도록 그냥 그 정도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문자 기능 외에 별도의 기능을 가지는 확장 문자율이다. 역슬래시 플러스 문자의 형태로 표현한다. 이 정도가 있는데요.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슬래시 N이 적혀있다고 하면 출력되는 데이터가 줄받김이 되면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땐 정답을 쓸 때 가로로 쓰는 게 아니라 세로로 써야겠죠. 그런 거 정도만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이거 두 개죠. 간격 띄우기. 우리 탭키 누르면 한 4칸씩, 8칸씩 간격을 띄워주잖아요. 그거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 제일 좋고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서식 지정자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개발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율 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컵을 항상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찬물을 또는 뜨거운 물을 어떤 물을 컵에다가 집어넣든 이 컵에 담긴 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집니다. 상온에 놔두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뜨거운 물을 담았다고 해서 다시 마실 때 이 물이 뜨거울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바로 마시면 괜찮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말고요. 어떤 데이터라든지 값을 또는 여기 물이라고 있으니까요. 어떤 음료를 집어넣었을 때 이 음료가 따뜻했던, 차가웠던 지간에 무조건 미지근하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이 물을 마시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차갑게 해서 마시거나 뜨겁게 해서 마셔야겠죠. 그래서 원래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뽑아올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실생활의 비유를 해본 거고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라는 변수에 13이라는 10진수를 할당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기 안에는 데이터가 13이 들어있어요. 정확하게는 13의 가치에 해당하는 2진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2진수로 무조건 바뀌어서 들어가요. 컴퓨터 내부에는 무조건이요. 우리가 영상을 다운받든 음악을 다운받든 걔네들은 전부 다 0과 1의 2진수로 변환돼서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3의 가치와는 똑같지만 2진수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2진수를 출력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러면 얘를 다시 10진수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하고 싶은지 8진수로 또는 16진수로 변환을 해서 출력하고 싶은지 이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식 지정자가 필요한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가 10진수 형태로 어떤 계산이나 할당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0진수를 출력할 수 있는 서식 지정자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실수라고 하면 실수를 출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실수를 출력할 수 있는 서식 지정자를 통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결과에 값이 출력될 수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드린 거고요. 표준 입출력 함수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겠죠. getchar은 키보드로부터 문자 하나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a, enter, b, enter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할당해 줄 수 있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getS 같은 경우에는 문자 열을 입력받는 거예요. 아직 배열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배열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열 C에다가 문장을 입력받아서 문장을 문자 열이죠. 문자를 입력받아서 엔터를 탁 치면 엔터 친 부분까지 캐릭터 배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스캔 F입니다. 스캔 F는 서식 문자 열하고 변수명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어떤 형식으로 입력을 하면 얘도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값을 각각 저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lf랑 %c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띄어쓰기가 하나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애들은 실수, 뒤에 있는 애는 문자로 인식해서 각각을 스코어와 그레이드에 할당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생각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변수에는 엔드 연산자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주소값을 나타내는 연산자거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택배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있겠고요. 물론 더 있지만 이 세 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출력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putchar 문자 하나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uts 문자열은 말 그대로 문자열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넣어줘도 되고요. 또는 그냥 문자열을 그대로 적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printf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진수로 바뀌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진수로 바뀌어서 저장되기 때문에 이 각각 바뀌는 저장 데이터를 각각 실수와 문자 형태로 다시 변환해서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의미하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랑 타입이 같아야 돼요. 얘랑 얘랑도 타입이 같아야 되고요.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는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연산자의 연산 결과 형태? 이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더하기 연산이라고 하면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하는 결과는 어차피 이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3 더하기 7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각의 피연산자의 결과 값이 어떤 타입으로 나오는지가 궁금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5 더하기 7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하면 결과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12가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5 더하기 7.0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2가 나올까요? 12.0이 나올까요? 이걸 고려하셔야 돼요. 연산자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와 타입이에요. 결과 타입.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와 정수 이게 가장 헷갈리는데 제일 간단하게 정밀할수록 소수점이 늘어나 있을수록 소수점이 있을수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실수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2가 아니라 12.0이 나와야 돼요. 결과가 무조건 그렇게 나옵니다. 얘는 정수고요. 얘는 실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조건 실수 형태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 더하기 7.0을 프린트 F 함수로 출력을 하고 싶다고 하면 퍼센트 D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겠죠. 퍼센트 LF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얘는 실수니까요.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큰 핵심이고요. 다음에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게 먼저 연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암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산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단항연산자, 산술연산자 여러가지 있죠. 우선순위를 항상 암기하시고 연산자가 여러개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우선순위를 먼저 체크해서 항상 둘씩 둘씩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가지가 가장 핵심이었고요. 나머지는 암기하셔야겠죠. 이 부분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몇가지만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나누기 연산자인데요. 5 나누기 6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 나누기 6 하면 몫이 얼마죠? 0.83인가 86인가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0.8 어쩌구가 나올텐데 이 0.8은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실수죠.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지금 정수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수 나누기 정수는 무조건 결과가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8이 아니라 0이 나와요. 소수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얘도 정수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몫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 실제 나누는 걸로 5 나누기 2를 해볼게요. 5 나누기 2는 2.5가 나와요.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 방식은 그렇죠? 그런데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얘도 정수여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0.5가 사라집니다. 그럼 2가 남죠? 얘가 몫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실수할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 나누기 정수는 몫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2.5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5 나누기 2.0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정수 나누기 실수이기 때문에 실제 나눗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나눗셈을 할 수도 있고 정수 몫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5% 6이죠. 그러면 5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5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결과의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암기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아시는 데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비트 연산이에요. 비트 논리 연산. 비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3 바 이거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하고요. 바 라고도 합니다. 4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5알 연산이거든요. 5알 연산은 사실 더하기랑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하고 4를 더해서 7이 나오냐? 그게 아니고 이 3을 2진수로 바꿉니다. 2진수 4자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0011이에요. 그 다음에 이 4는 0100입니다. 자 그래서 더할 때는 어떻게 더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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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1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421 해서 결과가 7이 됩니다. 그럼 더하기랑 똑같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3하고 4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 거고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대부분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 shift 연산자도 실수 많이 하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4라는 값을 4라는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진수를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왼쪽으로 두 칸을 이동하는 거니까 이 왼쪽에 빈 공간이 두 개 생기겠죠.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두 배 네 배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요. 그러면 16이 되겠죠. 4가 두 배 되면 8이고 8이 두 배 되면 16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shift 연산을 하는 부분을 실수하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죠. 전치 후치요. 자 이거를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이걸 틀리는 이유는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리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요. 미역국을 끓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미역국을 끓일 때는 소고기가 들어가고 미역이 들어가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가지 조미료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거 요리할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제 기름 참기름이나 그런 거에 이제 고기도 볶고 미역도 볶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물 넣고 마늘도 넣고 조미료 다른 것도 넣고 해서 이렇게 끓이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하자마자 그걸 다 때려붙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다 들어가지만 순서대로 요리를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지 그거를 한 번에 처음에 물 넣을 때 고기 넣고 기름 넣고 마늘 넣고 미역 넣고 해서 하지 않아요. 미역도 불려야 되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한 번 볼게요. 이거 생각해 볼게요. B 플러스 A++ 자 이거는 A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A가 증가한다는 뜻인데 언제 증가하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순서가 중요하겠죠. 증가가 언제 되냐 나중에 나중에 증가하는 거예요. B 플러스 A를 계산한 뒤에 나중에 A값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A값이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증가된 다음에 B랑 더해지는 건지 더한 다음에 증가되는 건지는 값이 무조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연산자가 이거랑 요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보통 연산자가 세 개, 네 개 들어가 있는 곳에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언제 계산할 거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모든 연산이 끝난 뒤에 같은 줄에 있는 모든 연산이 끝난 뒤에 증가를 해야 된다. 또는 증가한 뒤에 계산을 해야 된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어차피 1 증가하거나 1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2금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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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금 6ところ 2금 3금 4금 4금 6 bomb 1 수 2금 7 hoor grupo 2금 4금 6에서 4금 23 gefilinst